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힘이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과 스스로 지은 죄의 증거와 당신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그 증거를 몸에 지닌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이 인간은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어 당신을 불러 아래는 것이 먼저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찬양함이 먼저인지 혹은 당신을 아는 것이 먼저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불러 아래는 것이 먼저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을 모르고서야 누가 당신을 부르겠습니까? 당신을 알지 못하고 부르는 자는 사실 당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아닌 딴 것을 부르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당신을 부르면 당신을 알게 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부르며 설교하는 자 없이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주를 찾는 자가 주를 찬양하리니 찾는 자마다 주를 만날 수 있을 것이오 만나는 자가 주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을 찾고 불러 아래옵니다. 당신의 아들의 인성과 당신의 설교자의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내 믿음이 당신을 불러 아래옵니다. 당신의 설교자의 사역을 통해서